자, 메르시파라 정크렛 메르시파라 정크렛 쟤는 뭐냐, 매크리 2층 시작시점 오른쪽 정크렛 2층 정크렛 더있어요 조심 나와라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하하하하 일로와 재영아 일로와 아 덫땜에 죽었어 그래도 참이는데 아주 좋게 한거 같다 역시 이런 답변을 얘기를 한번 하면은 패치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와있는 제나타는 체력을 1로 만들고 가만 둬야지 아이씨 한쪽 못잡아가지고 군쓰게 만드네 누가 걸렸어? 야 쟤를 끌었는데 내 머리위에 있던 로드워크가 끌렸어 방금 시프트 누릅니다 하하하하 제나타는 약간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향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패시브를 보호막같은거 하나 두르고 있어가지고 한발반도 막아준다던가 그래서 이제 스나한테 한방이 안가게끔 영웅력 일어나세요 오우쉣 게임 안하나? 하고있는거죠? 아니면 첫발 데미지가 항상 얼마정도 2사로 2사로 죽인다던가 블루 아 메리지 끌었는데 내 젠장 격뒤와 어디가 조금 억울하겠다 일로와 이거는 어차피 로드후보가 뒤에서 저를 하는 것보다 어 무시하고 일로와 태어내자 이건 그래 조아 좋아 방금 파찌를 파찌 예상했습니다 뭐야 넌 일로와 영웅님 일어났어 마스테온 생김 쨉 로드후보를 정말 이제 저도 연습을 하고 있는건데 우클릭 머리 이거 이거 머리 해가지고 맞추는게 약간 거리두고서 로드후보가 순삭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뭐 솔직히 이제 끌어오고 왼쪽 클릭하면 쉽지만 그런게 안된다 이럴때 하기 좋죠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공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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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망치나가신다 그렇지 망치 제대로 밀었다 망치 제대로 밀었다 아아 한번더 그렇지 힘을 먹고 죽고싶지 않아 조심 와 누구냐 잘 썼냐 미시콕해 로시온 링쿵 피 뭐야 어떻게 저걸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피 Z 누르는 것 봐 하하하 소름 돋네 루.. 루시오 궁에 갑시다 루시오 궁단 아껴서 루시오 궁에 갑시다 루시오 궁에 갑시다 루시오 궁에 갑시다 로시오프 루시오 궁에 갑시다 루시오 궁에 갑시다 쪼 루시오 궁에 갑시다 전화기 루시오 궁에 갑시다 뭐야? 아아아앙 으응 되는데... 아아아 참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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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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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4 미터 그렇지 개굿 아우 포즈 멋있어요 최고의 플레이 하아 이거 나였을거라 생각했는데 멋있는 장면 있었는데 내가 끈거거든 일단 저거는 방어 막 잘라주고 리퍼한테 솔솔솔솔 뭐야 조금 안일한데 터치기 52% 아까 전에 내가 궁으로 한번 싹인거 그거 되게 괜찮았는데 아쉽구만 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우선 백레벨이 또 흔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백레벨도 또 있네 상대대네 리더욱 가감해요 이 이상 따라가는건 위험합니다 잠깐 멈추시 멈추 석양이 진다 진다 누가 장의사 좀 불러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들어가 진다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석양이 하아악 사망 자리야한테 자리야 실드 이미 써줬나 써줬네 써줬네 아 우클레가고 평타치면 딜러스 들을 수 있다고요? 어? 평킨처럼 하는겁니까? 평킨처럼 하는겁니까? 이렇게 좋아 해외 레전드 남 이케 안되제이 안되제이 걸렸을깟어? 좋아 이 머리 라인으로 자클리 탕, 탕, 탕하는거 너무 기분 좋아 맥크리는 이 맛에 하는거같아 가까워요? 음... 음... 잠시만요! 아, 드럽게 못 맞았네 잠시만요 이거 불편해 평타 한 방 섞는 거 근데 하라는 해야지 뭐 스탓! 오씨, 데이시야네 오오! 롤롤롤롤롤! 사방 잘하고 있구만! 저런 기술은 손에 안 익어도 갑작하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메이한테 저렇게 죽을 때 제일 뭔가 힘적으로 힘든 거 같애 아직은 갈 데가 아니야 지... 시안담이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파래해져 자... 계속 ministre입니다 으어어어어어 살살 으으어 히으 으아 으아 으하 으아 으이 빨리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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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막히게 빨리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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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절로 나오네? 젠장 흠 와아아아 아아 사자마자 사자마자 써보네요 음 좋아 사자마자 써보는게 참 기분이 좋네요 어 나한테 두표? 쓰읍 자 여기서 간을 해봅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자투 아닌척 세표 주면서 어 아하하 역시 탁월한 흔들이었어 레벨업까지 렙업까지 후 후 렙업까지 고맙습니다